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3월 각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소설 분야 리뷰 영상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이 리뷰 영상이 드디어 3월까지 오게 되었군요 이 영상 콘텐츠를 위해서 저도 어쩌면 평소에 읽어보지 않았을 만한 책들 어떤 장르들의 책을 좀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3월의 책은 딱 한 권입니다 S24와 알라딘, 교보문고 모두 다 3월의 베스트셀러 소설 1위는 같은 책이었어요 뭐 이미 예상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잠든 집입니다 일단 엄청 두껍죠 거의 5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역시나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번에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네요 그럼 이전에 하던 것처럼 솔직하면서도 간단하게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평가까지 해볼까요 먼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잠든 집에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하리마테크라는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회사의 사장인 가즈마사 그리고 그의 아내 가오르코 이 둘 사이에서 첫째 딸 미즈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서 곧이어 이쿠토라는 남자아이가 탄생하죠 사실 여러 요건상 전혀 부족할 것 없는 이 가정은 어느 날 친정어머니에게 미즈호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가오르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영장에서 잠깐 눈을 판 사이 미즈호가 수영장 바닥 구멍에 손이 끼어서 올라오지 못했고 그걸 뒤늦게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미즈호는 의식이 없었던 거죠 이 소식을 급하게 듣고 가오르코와 가즈마사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이 신도라는 의사에게 들었던 말은 뇌사 가능성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긴 하지만 가오르코와 가즈마사가 뇌사 판정을 받아들이고 이후 어린아이의 장기 이식 미즈호의 장기를 통해서 다른 아이의 삶을 살리는 일까지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 딸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에서 가오르코는 미즈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곧바로 돌변해서 뇌사 판정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이 아이는 살아있다고 말하면서요 이 가시노 길고의 인어가 잠든 집은 뇌사, 그리고 어린이, 장기 이식 크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가오르코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집 안에서 돌봄을 받는 미즈호 눈을 뜨지 않는 미즈호를 보고 이 쿠토는 그저 누나가 잠들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미즈호를 위해서 부부는 자신들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즈호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호하는 어머니 가오르코가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가정이 평야하게 흘러갈 수만은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미즈호를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가오르코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씩 무리를 하게 되죠 척수반사를 통해서 팔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발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어쨌든 미즈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진이 간호하는 가오르코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감동하지만 죽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미즈호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오르코의 모습은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생기게 하는 거죠 히가시노게이거의 인어가 잠든 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사와 어린아이의 장기이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품 속에서 미즈호의 경우를 통해서 이 미즈호는 뇌의 모든 부위가 죽어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사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정말 길게 여러 도움을 받아서 생존을 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죽음은 정말 어느 순간에 확실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과 어린아이의 장기이식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발맞춘 사회 시스템의 존재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들에서 어린아이들의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 국내만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장기이식, 장기기증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의 장기이식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작품 내에서도 다른 어린이 환자가 나오지만 심장이식만 받으면 그 어린 환자는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일본 내 어린아이의 장기기증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하면서 이 아이는 결국 해외의 기증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듯 히가시노게이고는 이 인어가 잠든 집에서 미지호로 대표되는 어린아이의 뇌사, 장기이식, 장기기증의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크게는 일본 사회의 장기이식법과 관련된 어떤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 사람들의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먼저 역시나 아주 높은 가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책을 읽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빠르게 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히가시노게이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당 소재 뇌사 문제라든지 어린아이의 장기이식, 장기기증 문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가시노게이구의 작품을 보통 어떤 미스테리나 스릴러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니고요 오히려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감동물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작품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흘러가고 한 마지막 부분의 한 장면 정도가 상당히 뇌리에 깊게 박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말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겠구나 역시나 잘 읽긴 했지만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개연성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오르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반쯤은 미친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의 모습들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심정의 이야기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저번에 읽었던 이 마력의 태동에 비하면 훨씬 나은 작품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의 이야기 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주제의식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단점, 아닌 단점을 좀 꼽자면 이 책이 진짜 비싸잖아요 제가 지난 책 하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가가 17,800원입니다 할인을 받아도 16,000원이 넘어요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게 16,000원을 넘을 만한 이유가 있나? 그거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800페이지, 6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책값이라는 게 다른 문화활동에 비해서 현저히 싸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책들이 요즘 비싸도 11,000원, 12,000원까지 가는데 한 번에 15,000원까지 뛴 이 책을 딱 보니까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정리하자면 히가시노 게이구 작품을 좋아하시거나 해당 소재에 관심이 있으셔서 좀 잘 읽히는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미스테리나 스릴러를 기대하고 계시다거나 혹은 위와 관련된 소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시다면 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히가시노 게이구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간단했다면 간단했을 3월 베스트셀러 소설분야 히가시노 게이구의 인어가 잠든 집을 리뷰를 해보았고요 혹시나 조금 더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라든지 생방에서 언제든 물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이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베스트셀러 리뷰가 앞으로도 히가시노 게이구 리뷰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은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워낙 인기 있는 작가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원래의 의도 자체는 여러 베스트셀러를 좀 리뷰해 보는 것이었는데 워낙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히가시노 게이구 작품을 몇 편 더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작품이고 많이 관심이 있으신 작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3월 각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